타이탄 샹숭과 어둠의 전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복할 시간선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샹숭은 리욱항 시간선과의 융합을 포기하고 파괴하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시간의 모래시계를 파괴하려는 타이탄 샹숭 그리고 자신의 시간선이 아님에도 정의를 지키려는 타이탄들 에어컨 awhile- Est 후원을 지키려는ặ Deus 타이탄들의 도움으로 모래시계를 지켜냈고 뜻을 모은 타이탄들은 타이탄 생숭을 막기 위해 다른 시간선의 동맹군들을 모으기로 계획하고 어둠의 시간선으로 넘어가는 리우칸 그리고 같은 뜻을 지닌 다른 시간선의 타이탄들도 피라미드에 모였습니다 타이탈로 지닌 다른 시간선의 타이탈이 될 것입니다 타이탈이 없을 것입니다 타이탈이 없을 것입니다 타이탈이 없을 것입니다 생숭 또한 악성향을 지닌 여러 차원의 타이탄들과 동맹을 했고 타이탄들의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타이탄들의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타이탄들의 대전투가 시작됩니다 타이탄들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싸워봤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타이탄 그리고 다른 시간선까지 정복하려는 악의 타이탄 그저 싸우기 위해 합류한 타이탄들도 있었죠. 혼란스러운 모탈 컴백 아마게똔의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었는데 믿었던 가족과 친구들은 다른 시간선에선 적이 되어 있었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참혹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타이탄 하하! 그는 내는 Faster Tooon 이것은 조금 더 더 더 더욱 transform 당신의 시адir이 가졌어요 그리고 언제 여러분의 면의 끈질이 있으니 모든 시각이 제압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이탄 리우칸이 궁지에 몰렸지만 또 다른 타이탄 리우칸이 활약하는데 타이탄 생순과 퀀치가 소멸되고 어둠의 시간선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배경은 원래 시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를 되찾은 것 같지만 타이탄 생순의 개입으로 인해 역사가 많이 바뀌었는데 서브제로 비앙과 링크에 있는 어스렐름을 저버렸고 시라이류를 창설한 콰이량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한주하사신은 시라이류에 입문하게 되죠. 아우설드는 밀리나가 새어왕이 되었고 차별받던 타카탄들을 끌어안아주지만 왕좌자리를 노리는 샤오 장군의 반란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리우칸은 힘을 되찾는 과정에 부작용이 일어나 불멸성을 잃었고 자신을 이어 신세계를 지킬 후계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